가정예배 에베소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코로나19로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며, 성도란 누구이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 교회인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에서 찾습니다.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부흥하길 꿈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새 길이지만 그러나 후회함이 없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숙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죠. 하나의 시민, 하나의 가족입니다. 하나의 시민, 그리고 콤마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시민, 하나의 가족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법점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자, 여기에서 바울사도는요. 이제부터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 성도를 말하죠. 외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외인이라는 말은 낯선 사람, 스트레인저라는 뜻입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낯선 사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낙은 애가 아니다. 낙은 애가 아니다. 낙은 애가 아니다. 이 말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아니다. 에이리언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뭐냐? 동일한 시민이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천국 시민이다. 이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우리는 한 가지로 한 가지 동자죠. 한일자죠. 동일한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다.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천국 시민이고 동시에 죽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함께 살 사람들이다. 천국 시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권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동일한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말 이것은 확대된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계가족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던 권속. 어려운 한자죠. 확대된 가족. 아주 대가족인데 그 이상으로 확대된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확대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왜 한 가족이 되었냐면 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확대된 가족 곧 권속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사도는 여기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천국 시민이며 하나의 동일한 하나님의 확대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성도를 대할 때나 또는 우리 안에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종적 차별, 민족적 차별, 교회 먼저 왔다, 늦게 왔다의 차별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의 가족, 하나의 권속을 이루고 하나의 천국 시민으로서 상호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멋진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인종을 뛰어넘어 민족을 뛰어넘어 또 교회 언제 등록했는지를 뛰어넘어 하나의 시민 하나의 가족임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하나의 몸을 잘 이루어가는 멋진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